꿈속에서 벌레가 나타나는 경우도 흔히 보고됩니다. 벌레는 작은 생물이지만 꿈에서 벌레가 나타나는 것은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벌레 꿈의 의미를 문원적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벌레 꿈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벌레는 그 자체로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꿈에서 벌레가 등장할 때 그 의미는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와 감정적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벌레가 나타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개인적 갈등이나 스트레스입니다. 벌레는 보통 불쾌감이나 더러움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꿈에서 벌레가 등장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불쾌하거나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레는 꿈꾸는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 억제된 감정이나 스트레스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벌레가 꿈꾸는 사람의 몸에 기어다니거나 피부에 붙어있는 장면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내면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벌레는 또한 변화와 변태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벌레는 성장과 변화를 통해 성충으로 변태하는 생명체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꿈속의 벌레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삶에서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벌레가 변태 과정을 겪는 장면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인생에서 변화를 맞이하고 있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벌레는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벌레가 꿈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의미는 억제된 감정이나 내부 갈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벌레는 종종 부패하거나 불쾌한 것을 상징함으로 꿈속에서 벌레가 등장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억제되거나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벌레가 여러 곳에 퍼져 있거나 꿈꾸는 사람이 벌레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장면은 꿈꾸는 사람이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갈등이나 문제가 내면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감정적 해소와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문화에 따라 벌레의 상징적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에서는 벌레가 종종 불행이나 불길한 징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꿈속의 벌레가 불안정하거나 부정적인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꿈꾸는 사람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화에서는 벌레가 긍정적인 상징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레의 변태 과정은 새로운 시작이나 성장을 의미할 수 있으며 꿈에서 벌레가 나타날 때 이는 개인적인 성장이나 발전의 기회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레 꿈은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원적으로 꿈에서 벌레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한 다양한 책과 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 해석의 고전적 저작인 스티븐 로버트슨의 꿈 해석에서는 벌레 꿈이 불안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내면의 갈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꿈 속의 벌레가 꿈꾸는 사람의 무의식적 갈등과 문제를 상징한다고 보고하며 꿈꾸는 사람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캐럴라인 맥클레인의 꿈과 상징에서는 벌레 꿈을 다양한 상징적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 책은 벌레가 꿈꾸는 사람의 내면의 갈등이나 불안감을 나타내는 동시에 개인적인 성장과 변화의 상징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꿈 속의 벌레가 긍정적인 상징일 수도 있으며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벌레 꿈은 다양한 개인적인 상황과 감정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를 통해 벌레 꿈의 의미를 분석한 예시입니다. 한 여성은 꿈에서 벌레가 그녀의 집안을 돌아다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꿈 속에서 벌레는 그녀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주었고 꿈을 꾼 후에도 계속해서 불안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재의 생활에서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갈등을 겪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벌레는 그녀의 무의식 속에서 억제된 감정이나 갈등의 상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은 꿈에서 벌레가 번데기로 변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꿈 속에서 벌레의 변태 과정은 그의 개인적인 성장과 변화의 과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 인생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벌레의 변태 과정은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상징하며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발전과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 남성은 꿈에서 벌레가 그의 집안 곳곳에 퍼져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꿈 속에서 벌레는 그의 감정적 갈등과 억제된 감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의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억제되거나 갈등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정을 표현하고 문제를 직면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벌레 꿈은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와 감정적 갈등을 반영하는 중요한 상징적 요소입니다. 꿈에서 벌레가 나타나는 의미는 꿈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심리학적, 문화적, 문헌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벌레 꿈은 꿈꾸는 사람이 내면의 갈등이나 불안, 변화와 성장을 겪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자기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꿈의 상징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개미떼가 애벌레 집을 공격하는 꿈 생산이나 먹을 것에 투자를 하여 재물을 얻고 성공하게 될 친척 빈대를 보는 꿈 생활에서 시끄러운 일이 생길 것을 나타내는 흉몽이라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깍정벌레가 양쪽 다리에 빈침없이 붙어 있는 꿈 세일즈맨이 보험 가입 신청서나 증권 등에 관한 일로 찾아온다. 청충이가 붙는 꿈 소식이 끊겼던 지인이나 친척의 소식을 듣게 되거나 누군가의 부고를 받게 될 꿈입니다. 돈벌레가 거울의 표면에서 기어다니는 꿈 소액으로 투자한 것이 반사적 이익금으로 엄청난 몫을 차지한다. 횡재를 한다. 청충이가 나오는 꿈 청충이와 같이 몸에 털이 있는 벌레가 나오는 것은 성성 성욕에 대한 혐오나 심신의 이상 질병을 상징합니다. 털이 있는 벌레를 보고 불쾌하고 혐오스럽게 느꼈다면 성행위에 대해 공포나 두려움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쇠똥구리가 보이는 꿈 쇠똥구리하면 부지런함을 상징하지만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꿈은 위험이 발생할 진조라고 하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많은 벌레가 벽장에서 나오는 꿈 수많은 벌레가 벽장에서 나오는 꿈은 연구성과의 대단함을 상징한다. 벌레 우는 소리 수심이 생긴다. 또한 적적한 일을 당한다. 귀뚜러미 소리도 같다. 벌레가 몸에 붙어있는 꿈 실패를 경험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으로 병에 걸릴 수도 있어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빈대를 모두 죽이는 꿈 어려운 고비를 넘어적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니 빈대 나오는 꿈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개미떼가 큰 벌레를 물고 이동하는 것을 본 꿈 여러 사람이 자기 사업에 동참해 도움을 주겠다. 개미가 큰 벌레를 힘들게 운반하는 것을 보는 꿈 여러 사람이 자신의 사업을 도와줄 일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많은 재물이 생기고 인정도 받게 된다. 모기 소리가 크게 들리는 꿈 여름철이면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모기입니다. 이 꿈은 모함이나 구설등 달갑지 않은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무당벌레가 나오는 꿈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무당벌레 꿈은 대단한 행운을 의미합니다. 큰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유익한 무당벌레를 죽이거나 무당벌레가 당신으로부터 도망친다면 부른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바퀴벌레가 상위에 있는 밥을 먹는 꿈 위염, 위통, 시비지괴양 등 소화기 장애로 오래 고생하게 되는 등 질병, 우한암시 돈벌레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문서를 잡아 재산을 증식하게 되고 작품 창작을 하게 되는 꿈이라고 합니다. 마시려는 것 안에 벌레가 빠진 꿈 음료수나 물을 마시려는데 벌레와 눈을 마주치면 순간적으로 불쾌한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돼서 온경에 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나비를 잡는 꿈 이 꿈은 딸을 낳은 꿈으로 태몽에 속합니다. 구덕이나 벌레를 먹는 꿈 이 꿈은 현실에서 장애물이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꿈입니다. 이부자리나 침상에 개미나 벌레가 모여드는 꿈 이것저것 근심과 풍파 등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누에껍질 속에서 금반지가 나오는 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생겼다면 그야말로 대박 그 자체입니다. 이는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혼사가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개미가 자기보다 더 큰 벌레를 물고 가는 꿈 인복이 많아 여러 사람이 자기 사업을 도와줄 짐조 파리가 모여드는 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임을 예시하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남의 누에고치를 훔쳐온 꿈 잃었던 돈과 재물을 되찾게 되고 임산부는 아들을 낳게 될 짐조라고 합니다. 송충이가 곧잎을 갉아먹는 꿈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로부터 건강이나 가정생활 환경이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내 자신이 개미집을 뭉개 버리는 꿈 자신의 가정이 사소한 일로 인해 가정 불화가 생기게 되고 집안이 시끄러워질 짐조의 꿈입니다. 벌레 소리가 들려오는 꿈 자신의 일이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을 것을 의미하고 우환이나 질병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벌레가 음식에서 나오는 꿈 자신이 하는 일이나 사업 등이 공경에 처할 것을 나타내고 재물이나 금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집으로 잠자리가 오는 꿈 잠자리는 저유롭게 날아다니는 존재입니다. 이 꿈은 좋은 소식이나 손님을 의미합니다. 잠자리를 쫓아내면 복이 달아난다고 합니다. 잠자리가 나오는 꿈 잠자리는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한 보답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아픈 사람, 화자라면 건강이 회복된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잠자리는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길몽입니다. 사무실 책상 서랍에 돈벌레가 들어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문서상 기룬이 보이는 꿈으로 풀이를 하게 됩니다. 누에가 방안에 가득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길 벌레 꿈으로 물질적으로 크게 풍년이 드는 것을 상징하는 꿈입니다. 음식물이 썩고 부패하여 애벌라나 파리에 알이 있는 것을 보는 꿈 재물과 이권의 손실 등 피해가 발생하고 시끄러운 말썽 내지 곤란을 치르게 된다. 지렁이를 보는 꿈 재물이나 명예가 올라가는 꿈으로 벌레 꿈에서 좋은 꿈입니다. 지네에게 물리는 꿈 재산이 늘어나거나 평소 걱정하던 일들이 해결되는 꿈이고 지네를 보는 꿈은 재물에 이익이 생기지만 그로 인해서 구설수에 시달리게 되기도 하는 좋기도 하면서 안 좋기도 한 이상한 꿈이라고 합니다. 바퀴벌레가 야채를 갉아 먹는 꿈 재산이 점점 줄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패, 실물수, 우한, 도둑 등이 생긴다. 귀뚜라미나 벌레가 오는 소리를 들은 꿈 적적하며 수심에 잠기게 된 바퀴벌레를 모두 잡아 자루에 넣는 꿈 정보를 수집하거나 어느 단체의 중임을 맡게 된다. 무당벌레 꿈 조력자를 만나게 되는 꿈으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도움을 줄 조력자를 보게 되는 꿈입니다. 입에서 벌이 나오는 꿈 좋은 길몽에 속하며 내가 힘들었던 일들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고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을 암시하는 벌레 꿈입니다. 백합꽃에 진진물이나 벌레가 붙어 있는 꿈 좋은 일에 막아 끼어 하러 온 종일 기분을 잡치게 된다. 바퀴벌레가 음식을 먹는 꿈 질병으로 인해 오랜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바퀴벌레나 작은 벌레가 집안에 득실거리는 꿈 집안이 혼란스럽거나 이사를 할 일이 생김 나비 떼를 보는 꿈 집에 경사가 생기게 되거나 기쁜 소식이 생기는 꿈입니다. 작은 벌레를 죽인 뒤에 나온 피가 냇물같이 흐르는 꿈 추진 중이던 작은 일로 막대한 돈이 생기거나 정신적 사업을 벌이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마를 줄 일과 관계하게 된다. 나방이나 나비가 나오는 꿈 친구들이나 지인 중에 본인의식이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창피를 주기 위해서 뒤에서 음흉하게 계획을 짜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구더기가 나오는 꿈 컨디션이 나빠질 것을 암시합니다. 특히 방 안에 구더기가 있다면 잘못된 식생활,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 등에 대한 경고입니다. 큰 돈벌레를 잡는 꿈 큰 돈벌레를 잡는 꿈은 장사로 돈을 많이 벌어 한미천 잡게 된다. 행제, 재물, 돈이 생긴다. 파리의 꿈 파리는 부정, 불결의 상징입니다. 파리가 모여드는 꿈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숨기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언젠가는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파리가 날아와서 귀찮게 하는 꿈 평소 얄밉게 생각했던 사람의 방해 때문에 일을 하면서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꿈입니다. 해충이라고 불리는 모기나 파리를 잡는 꿈 평소에 내가 매우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사라지거나 몰치 아픈 일을 해결되는 일이 생기게 될 꿈입니다. 10년 묵은 체중이 숨 내려가듯이 모든 일이 풀리고 병 또한 회복된다고 합니다. 돈벌레가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꿈 풍족할 만큼 용돈이 생긴다. 적금이나 개를 들어 목돈을 만들게 된다. 벌레가 자신의 몸에서 기어 다니는 꿈 행운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벌레 한 마리가 아니라 떼지어 다니는 벌레를 보는 꿈 현실 속에서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엄청난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안고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꿈 속에서 벌을 죽인 꿈 현실에서 내가 하는 일에 방해물이 되거나 걸리적거리는 상황을 제거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순조롭게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꿈입니다. 집 앞마당 집안 사방으로 벌레가 널려있는 꿈 현재 불안하고 내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며 하고 있는 일들이 망설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암시의 꿈입니다. 생각으로는 하고 싶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꿈을 꾸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벌레를 먹는 꿈 현재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이 성공적으로 크게 잘 돼서 이름을 알리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꿈입니다. 다락에서 무수히 많은 벌레가 기어나오는 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의 성과가 그 것을 예시한 꿈이다.